여러분 안녕하세요. 가수이자 프로듀서 윤상희입니다.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뮤지션 스페이스 카우보이가 이번에 정말 쉽지 않은 음반을 발표합니다. 물론 처음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국내 일렉트로니카 뮤지션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전 앨범을 연주곡으로 만들었어요. 그것도 아주 최신 트렌드의 그런 사운드를 거의 1년 가까이 고심 끝에 만들어낸 트랙들이라고 하는데 저도 몇 곡의 믹스 마스터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 믹스를 하는 제 손이 막 떨릴 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있는 트랙들에 정말 이렇게 믹스를 하는 중간에서 순간순간 박수를 치게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. 실험적인 도전 그만큼 기대도 큽니다. 대한민국 일렉트로니카를 사랑하는 수많은 분들 스페이스 카우보이라는 뮤지션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한민국 일렉트로니카 뮤지션의 터닝포인트